자 요렇게 해서 밀베 갑니다 밀베 화끈하게 응 안다 거기 밀베 갈꺼야 아 옥상에 빨리 안착하는걸로 안착하자마자 총잡고 그냥 바로 바로 이렇게 따겠습니다 이렇게 따고 시작 따고 시작 아 뭐야 아 야야야야 왜 죽었어 쟤 굿바이맨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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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나와라 아 초월이 많은데 제가 좀 총알을 좋아해서 여기 밀베 뛰어내리기 또 잘했네요 그 키논 근처잖아요 뛰어내리기 잘한거같아 일레벨 가만 이 정도야 수령하자 그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미 털린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배율 스코프라도 어디야? 그죠? 이제 진짜로 우리 편 있는대로 갑니다. 차가 있으면 좋을텐데. 차가 없어서. 트위치는 왜 이렇게 충전 안될까요? 열심히 하는데. 다른 방송하는 분들처럼 오버를 안해서 그런가? 아! 막 이러고. 아차차차! 막 그렇게 안해서 그런가? 나는 사람마다 취향이긴 한데. 오버하는거 별로 안좋아해서. 내가 하는것도 별로 안좋아하고 오버를. 주저씨. 뭐한대? 여기 탈것 있는 것 같은데. 왔나? 막기를 제발 응 오토바이구나 오오 이러고 오오 오오 가아가가 띵gee 가 ㅇㅣ어어어 아 놀iał realise 진짜 놀았어요 깜놀 깜놀 깜놀깜놀놀 어, 야야야야야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다 털렸구나 식구는 딸을 Lilly板으로 Wid4은 또 그리꾼을 볼륨 핵으로 아 다 털렸네 여기에 사람이 없었나봐요 그죠? 사진러... 사진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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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는 일단 안틀린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